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FC의 구단주로서 후원금 160여억 원을 걷어들였는데 돈을 걷어들으면서 후원금을 준 업체들에게 인허가를 줬다고 해서 이게 뇌물이 아니냐 갖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받았던 후원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의 척건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후원금이었다면 원래 목적대로 거기 성남FC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텐데 주변의 척건들에게 성과급이다 라고 해서 돈을 줬다면 알려지지 않는 많은 항목에 지금 이 돈이 마구 펑펑 쓰여 있을 거 아닌가 지금까지 성남FC에서 현금이 대량 인출됐다 하는 가지는 알려졌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재명 척건에게 이재명 의원의 척건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줬다 하는 것이 드러나서 앞으로 이것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는 2015년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19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당시에 이모 성남FC 마케팅실장에게 1억 72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19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19억 원은 네이버가 후원금으로 냈고 네이버가 성남FC로 받아준 게 아니라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살림은 이 19억 원을 받아서 이 가운데 성남FC에 전달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즉 1억 2천여만 원을 당시에 성남FC 마케팅실장인 이모 씨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이모 씨는 성남FC 대표를 지내기도 했는데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공공배달 앱을 운영했던 경기도 주식회사에서도 대표를 지낼 정도로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이재명의 최측근인 인사에게 1억 7200만 원을 줬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FC 직원 이모 씨와 노모 씨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세전 기준으로 각각 5천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전 기준으로 5천만 원씩이니까 두 사람의 합치면 1억입니다. 이들도 이재명의 측근과 함께 홍보 행사를 운영하거나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성남FC는 2015년부터 2017년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을 받았는데 성남FC가 3년간 지급한 성과금의 약 90%가 이들 세 사람에게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근들에게 지금 돈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160억 원이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측근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분단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서 지난달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성남FC의 후원금을 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경찰은 이재명의 선거기간 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무혐의 종결.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보라고 하고 다시 재수사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서 지금 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박은정 당시에 성남지청 그러니까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이가 이 검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FIU 금융정보 거래를 알아달라 하고 대검에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박은정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금융정보 분석을 할 필요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박은정도 여기 관련된 수사기록을 자기가 보겠다고 하면서 기록 전체를 가져가서 한 달 이상 뭉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차장검사가 반발하면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남FC에 받았던 후원금도 이렇게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전체로 보면 억대의 돈이 흘러간 걸로 보여서 이걸 수사를 더하면 더 많은 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FC에 뭔가 후원한다고 하는 것 이 대부분의 돈이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진 돈이 마치 크게 선심을 쓰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받은 사람은 이걸 마음대로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보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이 돈의 섬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꼬리를 찾아서 추적해 보면 돈이 어디로 온가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해서도 많은 의심이 드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근들에게 성과급이라고 해서 억대의 돈을 줬다고 하면 그 돈 자체가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후원했으니까 성남FC라고 하는 구단의 뭔가 발전, 역량, 훈련 이런 데 쓰인 돈이 맞을까 그렇다면 그 돈을 받고 왜 뭔가 인허가를 해줬다고 할까 두산만 하더라도 거기 갖고 있던 원래 병원부지가 있는데 그걸 상업부지로 전환해 줌으로 해서 두산은 큰 이득을 챙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대급부를 노리고 후원금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돈이 뇌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는 일부는 이렇게 측근들에게 줬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하나 둘씩 수사의 본래 모습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사받았던 본래 핵심 내용들이 하나 둘씩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될수록 이재명의 혐의가 구체화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